경항모는 반일 감정에서 기인한 정치적 도구다. 한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무의미한 구멍을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과 호주에서 한국형 경항모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언급한 내용입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한국은 작년부터 4만 톤 미만의 작은 경항모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항공모함 설계, 건조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딱히 경험이 없던 한국에게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각종 기관이 총 3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4년까지 비행가판 및 플랫폼 관련 6개의 핵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말 국방부는 2조 원을 넘게 투입해 2033년까지 국산 경항모를 건조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국민은 경항공모함이 이끄는 기동함대의 위치를 물어볼 것이라며 경항모를 지켜세웠으나 안타깝게도 주변국의 생각은 크게 달랐는데요. 지난 2월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의 군사전문 페이지에 신하 군사망은 특집 기획으로 한국 경항모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원래 대형 수송함으로 기획되었던 사업이 갑자기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변신한 이유는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탑재 구축함 두 척을 경항모로 개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항모는 반일감정에서 기인한 정치적 도구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한국형 경항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원래 한국이 공개한 경항모 cg에는 스키점프대가 있었지만 최신 버전에서 사라졌다. 항모 내 공간활동 함재기 출격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키점프대를 없애는 말도 안 되는 설계를 도입했다고 언급하여 각종 기술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호주에서도 한국형 경항모에 대한 비판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달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편집장인 브래들리 페레슨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한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려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은 무의미한 구멍일 뿐이며 일본이 F-35B를 탑재하는 항모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추진된 경항모 계획은 한국의 어떤 허용일 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한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진짜 이유가 너무 유치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해군 장교들이 큰 배를 좋아하고 특히 항공모함 보유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을 들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을 능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기술자와 방위산업 프로그램들은 일본이 만들 경항모의 F-35B를 탑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경항모 사업이 추진됐다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일본의 경항모 제작은 태평양 방공책이라고 일본을 두둔했는데요.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솔한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한반도를 빗대어 북한을 대비해 한반도 전역에 우리 공군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비용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유사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 2.1호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한국형 경항모는 정치적 포퓰리즘과 사업 편의주의가 빚어낸 안보 참사이자 혈세 탕진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변국과 국내에서 들리는 각종 우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항모 사업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점점 치열한 가운데 혹시나 우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 주변국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동북아시아 중 유일하게 항공모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며 해군 전력을 계속 증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죠. 한국 해군이 지금부터 3,4만 통급 경항모 두척을 가지게 되어도 중국과 일본 대비 절반 이하의 해군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미동맹에서 역할을 맡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항공모함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항공모함의 전투력 자체를 낮게 평가하거나 한국 해군에게는 항공모함이 전혀 쓸데없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합니다. 또 김민석 연구위원은 항공모함 대신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자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잠수함의 경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면 추격 작전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우리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게 되더라도 적의 선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필요한 것이죠. 항공모함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수호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김연구위원은 한국 해군의 주작전 해역인 남해, 서해, 동해, 남중국해가 항공모함이 활동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바다도 아니라고 설명하며 반박을 일축합니다. 다만 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소형함정 중심의 해군 전력을 탈피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비판과 반박이 난무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 경항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만한 특급 소식이 있어 화제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영국이 항공모함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국제통상부가 한국 측과 대화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방위사업청은 정부 간 비공식 대화가 시작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경항모 개념 설계 업체인 H사가 영국의 업체와 일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며 22일 연합뉴스는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를 인용해 영국이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인 퀸 엘리자베스 제작을 위해 박호, BAE 시스템스, 탈레스 등의 연합이 개발한 선진체계와 디자인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한국의 동향을 인지하고 있다가 영국 해군의 대표적인 퀸 엘리자베스에 탑재된 각종 첨단 기술을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영국은 미국 로키드마틴사가 개발한 차세대 수지기 착륙 전투기인 F-35B를 최초 수입하여 운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형 경항모 또한 F-35B를 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었는데 이번에 대화를 통해 이와 관련된 기술 이전 또한 중점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항모가 아니라 내친김에 5만 톤급 이상의 항모를 계획하는 게 어떻냐는 주장에도 덩달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향후 계획으로는 퀸 엘리자베스 호가 올해 하반기에 미국, 일본과 연합 훈련을 위해 서태평양 해상으로 이동하고 9월에 한국을 방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영국 항모방안 시 한국 해군은 경항모 건조 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항모 견학 행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해군 측에서 미국 해군의 항모 운용과 관련한 인력 교육 등이 가능한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소식에 일본이 크게 당황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 가능합니다. 작년 8월 한국 국방부가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결정을 발표했을 때 당시 일본은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세계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에서 발표한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7위에서 6위로 상승했으며 이는 5위인 일본을 바싹 추격해오고 있는 행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한국 군사 분야의 성장은 일본과 중국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두려움을 표했는데요. 이 보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특유의 비꼬기와 정신 승리를 보이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할 비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일본을 의식해 제조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관심 없습니다. 한국은 비용은 둘째치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항공모함에 탑재하려고 하는 f-35b 기종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고 조롱했는데요. 영국의 항모에 탑재된 첨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한다는 최근 소식에 일본의 질투가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지원과 함께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 경항모가 건조된다면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서 최첨단 f-35b 전투기를 운용하는 네번째 국가가 되기에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역량이 대폭 향상합니다. 따라서 주변국의 표적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슬기롭게 운용한다면 국가위상이 한 단계 증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종 우려로 시작한 항모 사업이지만 벌써 항모 선도국인 영국이 눈독을 들였으니 2033년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영국의 지원과 더불어 한중 1세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최첨단 항공모함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벤 윌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 1월에 각 군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국의 관계는 부드러우며 항모에 관해서도 역시나 보도된 바와 같이 앞으로 충분한 기술 교류가 기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